강서구의 청년 사업가들을 돕기 위한 창업 전용 공간이 문을 열었습니다. 이곳은 입주하는 청년 창업가들을 위해 공간 무료 제공은 물론 단계별 맞춤형 창업지도와 멘토링 프로그램 등 창업 성공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강서구 KC대학교 캠퍼스 내 외부에 두 곳의 창업 지원 공간이 조성됐습니다. 등촌중학교 등마루관을 활용한 유수업센터와 KC대학교 창의관을 리모델링한 KC메이커스가 서울시 캠퍼스타운 사업의 일환으로 조성됐습니다. 유수업센터에는 창업공간 3실과 코워킹 스페이스, 교육공간, 창업지원 사무실로 구성됐으며 KC메이커스에는 창업공간 2실과 메이커스 페이스 등이 마련됐습니다. 지난 5월 2020년 청년창업경진대회를 통해 총 4팀이 선발했습니다. 창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의 관심이 정말 뜨거웠는데요. 앞으로 창업공간은 대학생, 지역주민 등 누구나 자신의 아이디어를 구현해 볼 수 있는 공간으로 활짝 열어둘 예정입니다.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이 밖에도 강서구는 창업 아이템의 사업화를 위한 단계적 컨설팅 및 지원, 시제품 제작 지원, 판로 개척을 위한 지원 등 창업 기업들이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또 유수업센터 창업공간 내에 예비 창업팀을 추가로 모집하고 캠퍼스 내 레코딩 시설을 활용해 인디 뮤지션 창업 육성에도 힘쓸 예정입니다. 창업 공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강서구청 일자리 정책과로 문의하면 됩니다.